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훈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접속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어로는 conjunction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뭐 기본 개념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 접속사는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주고 구와 구를 연결해주고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낱말이 바로 접속사입니다. 자, 이 접속사의 종류를 이제 살펴볼 텐데 먼저 접속사는요. 크게 두 가지로 좀 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단어와 단어, 구와 구를 나열할 때 사용되는 접속사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기본적으로 and랑 or랑 but이 되겠죠. 얘네들은 물론 이제 절과 절을 연결할 수도 있지만 단어와 단어, 구와 구를 연결할 때 이 세 가지가 주로 쓰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예문을 갖다가 한 이제 6개 정도 가져왔는데 이제 여기에서 살펴볼 접속사들은 and, or, but이랑 거의 이제 비슷한데 앞에 이렇게 이 보스라던가 그죠. 보스, 그리고 뭐 이들, 그리고 니들, 그쵸. 그리고 뭐 나론 닉, 이런 것들이 붙어요. 그리고 as or as도 있고 아무튼 이제 이 and, or, but이 기본적으로 단어와 구를 나열할 때 사용되는 그러한 접속사인데 이제 여기에서 좀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상관 접속사라고 해서 단어와 단어, 구와 구를 연결해주는 상관 접속사 이 상관이라는 것이 이제 서로 관련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같은 형태가 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6가지가 있는데 이제 보스, and, b가 있죠. 제일 처음에 보스, and, b. 이건 뭐예요? ab 둘 다죠. 그리고 나열되는 것은 이렇게 모양이 거의 같아야 돼요. 자, 밑에 either, a, or, b도 있죠. 이거는 a, b, 둘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둘 중에 하나. 그리고 neither, a, nor, b가 있죠. 이거는 둘 다 아니다예요. 둘 중에 하나만 아닌 게 아닙니다. 둘 다 아닌 거예요. 자, 밑에 뭐 not only, a, butters, b는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죠? a뿐만 아니라 b도인데 a도 포함되는 겁니다. b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a, b 둘 다예요, 이것도. 하지만 강조점은 b에 있는 거죠. 보스, and, b는 아까 했고요. 그리고 as well, as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b as well, as a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론, 이걸 이제 뭘로 하냐면 이거랑 같은 거죠. not only, a, butters, b랑 같은 겁니다. a, b 둘 다를 말하는 건데 이게 강조점은 b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not, a, but, b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뭐가 아니다? 이 a가 아니라 b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a가 아닌 거예요. b만입니다. b만. 자, 이거 예문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자, 포멀리죠. 이전에. 그렇죠? 이전에 그는 쓸모가 없었죠. useless 했죠. 누구에게? 너에게. 그렇지만 이제는, 이제는 그가 어떻게 됐어요? has become 뭐가 됐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쓸모 있게 된 거죠. 누구에게? 바로 보스, and, b죠. 너에게, 그리고 나에게. 너와 나 둘 다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보스, and, b. 둘 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둘 다를. 자, 이게 빌레몬서죠. 신약 성경에 한 장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 NIV 성경에 나와 있는 예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Do you refuse 해요? 너 거절하냐? 뭐 하기를? refuse 다음에는 항상 투부정사가 오죠. 동명사가 못 오고 투부정사가 옵니다. refuse to speak to me? 나에게 말하기를 거절하냐? 라고 이 빌레이트인데 빌라도죠. 성경에서는 빌라도가 말을 했어요.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Don't you realize? 너 알지 못하냐? I have power. 내가 파워가 있다는 거 권력이 있다는 거 알지 못하냐? 어떤 권력이에요? Either a or b죠. a, b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to free you 이게 앞에 있는 파워 꾸며주는 거죠. 너를 free 자유롭게 할 권세도 있고 그리고 to crucify you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거죠. 둘 중에 하나가 있는 거죠. 그게 있다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either a or b 이렇게 형태가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권력은 보시면 either a or b는 둘 다 아닌 거예요. 자, 그들이 또는 그것들이 will have 해를 주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destroy 파괴하지도 않을 거죠. 그쵸? 어디에서? all my holy mountain 그래서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자, for는요 이따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얘는 두 개의 단문을 그렇죠?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해서 중문 그렇죠? 중문을 만드는 접속사 일곱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for입니다. 그렇죠? 얘는 뜻이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이 be will be filled with죠? 뭔가로 가득 찰 거다. be filled with는 be full of랑 같은 거죠. 이 땅에 뭘로 가득 차요? 지식으로 가득 차는 거죠. 어떤 지식? 주에 대한 지식. 주님에 대한 지식이죠. 뭐 하드시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제는 물이 덮은 것 같이 뭐를요? 바다를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주에 대한 지식이 이 땅에 가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들은 해를 끼치지도 않고 파괴되지도 않을 거다. 그렇죠? 나의 모든 산 위에서 자, needle a, nor b 했고요. 그 다음 not only a, mothers b 입니다. 큰 집에는 그렇죠? 이때요. 뭐가 아티클이 있죠? 아티클이 여러분 무슨 뜻이 있어요? 이게 뭐 법 조항이란 뜻도 있고 그리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티클이 어떤 논문 같은 것들도 아티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티클이 여러분 아이템의 뜻이 있습니다. 물품이에요. 아시겠죠? 자, 어떤 물품들이 있는데 어떤 물품이에요? 오브 골드 앤 실버죠? 금으로 됐거나 그리고 실버 은으로 된 물품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뭘로 되어 있어요? 오브 우드 앤 클레이죠? 나무나 흙으로 된 그러한 물품들도 있다. 큰 집에는 일부는 뭐를 위한 거예요? for special purpose 바로 이 특별한 목적을 위한 거고 그리고 또 일부는 어떻습니까? 여기 비동사 아가 생각되어 있죠? 보통의 사용을 위한 거죠. 공공의 사용 그렇죠? 또는 보통의 사용 이런 것을 위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s well as 부분 보시면은 so 그래서 그는 reason인데 reason 다음에 여기 with까지 보셔야 돼요. in the synagogue는 괄호로 묶어주고 해당해서 reason with 하게 되면 이게 수거입니다. 수거 수거처럼 알아두세요. phrasal valve인데 이게 누군가를 논리적으로 설득한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누군가를 논리적으로 설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회당해서 논리적으로 설득했대요. 누구를 보스의 엔드비죠. 유대인들과 god feeling greed 바로 하나님을 경애하는 그리스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했다는 얘기죠. 모 뿐만 아니라 be as well as a죠. 바로 시장에서 시장에서 day by day 날마다 괄호 쳐야겠죠. 날마다 with가 여기 떠나왔네. 이게 어디에 걸리는 겁니까? 여기 보시면 reasoned 다음에 with 있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with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날마다 시장에서 또 누구예요? 도수인데 후이야가 꾸며주죠. 거기에 happen to happen to 부정사하게 되면 우연히 뭐뭐하다. 우연히 뭐뭐하다. 공교롭게 뭐뭐하다. 우연히 거기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애하는 그리스 사람들도 회당해서 논리적으로 설득했다라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 보시면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리즈하고 후 강조용법입니다. 강조용법은 이리즈하고 that 사이에 말을 넣을 수 있는데 that뿐만 아니라 관계되면서 who나 which 이런 거 다 됩니다. 자 바로 의사가 필요한 게 뭐가 아니에요? 더 플러스 효용사니까 뭐뭐하는 사람들이죠?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다. 아니라 아픈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을 한 거죠. 나레이법비 그래서 이 상관접속사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상관접속사가 연결해주는 단어와 구는 동일한 형태 비슷한 형태가 와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보스 A&B가 연결해주는 그 형태가 똑같냐 안 똑같냐 요거를 물어보는 문법 문제들이 종종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서로 관련이 있는 그런 형태 이것들을 연결시켜주는 상관접속사들 우리가 여섯 가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단어와 구 를 연결해주는 접속사가 아니라 이번에는 절과 절 즉 주어동사가 있는 주어동사가 있는 절과 절을 연결시켜주는 그렇죠? 그러한 접속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접속사가 뭔지를 알려면은 먼저 우리가 문장의 종류부터 알아야 돼요. 자 문장의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단문이죠. 문장 하나만 있는 거고 중문은 문장이 몇 개?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문도 문장이 두 개가 있죠. 문장 두 개가 있으려면은 반드시 가운데 접속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중문과 복문은 이렇게 둘 다 접속사가 있는데 이 중문을 연결시키는 접속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대등접속사 또는 등위접속사 이렇게 부릅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문장을 두 개를 연결해 주는데 이 두 개의 문장이 서로 대등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엔드는 대등한 두 개의 문장을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복문은 뭐냐면요. 복문이 연결해 주는 두 개의 문장은요. 하나는 주절이라고 말하고요. 하나는 종속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대등한 게 아니라 하나는 주인이고 하나는 종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특히 어디가 주절이고 어디가 종속절이냐면 이 종속접속사라고 그래요. 이 종속접속사 뒤에 있는 여기 있죠. 이게 이제 종속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종속접속사 뒤에 있는 이 절이 종속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종속절은 세 가지로 기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명사절 명사의 역할을 하는 절이죠. 두 번째는 형용사절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절이겠고 그 다음엔 부사절입니다. 부사의 역할을 하는 절로 이렇게 사용된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자세히 다룰게요. 이 팔품사 부분에서 다루기에는 너무나도 분량이 방대해서 이 부분은 나중에 다루고 이 팔품사 부분에서 접속사는 대등접속사의 종류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단문을 연결해서 중문을 이끄는 등위접속사 대등접속사는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외우기 쉽게 이니셜을 따왔어요. 총 일곱 가지인데 뭐가 있습니까? 제가 여기 파란색으로 해놨죠. 첫 번째는 4가 있죠. 그렇죠? 파란색으로 이거 안 해놨네. 그리고 end가 있고 그 다음에 nor, but, or, yet, so죠. 자 얘네들을 갖다가 이니셜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니셜로만 하게 되면 fanboys가 돼요. fanboys 아시겠습니까? 외우기 쉽죠. fanboys for, and, nor, but, or, yet, so 이렇게 일곱 가지 fanboys가 이제 등위접속사 대등접속사 일곱 개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거 예문 하나씩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말했죠? 뭐라고 말했어요? go away 가라고 말했어요. for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 소녀가 날의 법이기 때문이죠? 죽은 게 아니라 sleeping 잠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he he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번 보시면 왕의 레스 진노죠. 진노가 뭐와 같다는 거예요? 예 바로 메신저와 같대요. 죽음의 메신저와 같대요. 이거를 이 성경에서는 죽음의 사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왕의 진노가 죽음의 사자들이고 그리고 a wise man 현명한 사람은 will appease it 이 어피즈는 달래다예요. 달래다 누그러뜨리다 누그러뜨리다 이런 뜻입니다. 이은 뭐예요? 진노가 되겠죠. 왕의 진노 그쵸? 지혜로운 사람은 그 왕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no을 보겠습니다. no을은 좀 특별합니다. 얘는요 뒤에 반드시 도치가 일어나요. 도치 도치가 뭐예요? 동사가 먼저 온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주로 no을이 오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가 튀어나옵니다. 조동사가 튀어나오고 그리고 주어 다음에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형태로 이렇게 옵니다. 여기에 낫을 또 쓰면 안 돼요. 이미 노을에 낫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낫을 쓰면 안 되고 뜻은 뭐뭐 도 아니다 정도가 되겠고요. 반드시 앞에 부정어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예 인간은 빵으로만 살 수 없고 또 모두 할 수 없어요? 그는 또 살 수도 없대요. 빵 없이도 살 수도 없어요. 빵만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빵 없이 살 수도 없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빵만으로도 살 수 없고 빵 없이도 살 수 없는 겁니다. 뭐뭐 도 아니다. 노월이라는 접속사입니다. 그 다음에 벗은 다 아시죠? 그러나 I used to 뭐뭐 하곤 했는데 지금은 안 하는 거죠. 그쵸? 믿지 않곤 했다. 뭐를요? soulmate를 believe in soulmate soulmate를 믿지 않았었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I cannot help but think 해요. 자, 이거는 또 중요한 표현입니다.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인데 자, 이거는 옆에다가 좀 쓸게요. 자, can help but 동사 원형이에요. help 대신에 여기에 뭐가 올 수 있냐면 choose가 올 수도 있습니다. choose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얘네 둘 다 생략이 가능해요. 그렇게 되면 cannot but 이죠. cannot but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뭐냐면 동사 원형 할 수밖에 없다예요. 자, 이게 뜻이 이때 이 but은요. 제외하다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동사 원형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건 할 수 없다는 얘기니까 이것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사 원형 할 수밖에 없다예요. 위에도 동사 원형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선택할 수 없다. 이때 help는 피하다의 의미입니다.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동사 원형 할 수밖에 없다입니다. 자, 나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뭐가? 그것이. 그것은 뭐예요? 이 가주어죠? 이 가주어예요. 뭐가? How we met. 우리가 어떻게 만난지. 우리가 만난 그 방식. 그쵸? 만난 그 방식이 어떻다? Was a fate. 운명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생각할 수밖에 없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Soulmate를 믿지 않았는데 그쵸?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가 우리가 만난 방식이 운명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대요. 지금은 지금은 그 다음에 이제 or죠. or 자, 그는 must like her 그녀를 좋아함에 틀림없다죠. 이때 must는 틀림없다 해요. 추측. 강한 추측을 나타내죠. must가 의무 말고도 자, 그녀는 그는 그녀를 좋아함에 틀림없다. or은 여기서 그렇지 않으면 입니다. 자, or 뜻 세 가지가 있어요. or 뜻 세 가지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또는은 다 아시죠? 또는 그리고 두 번째는 컴마 다음에 나올 때는 즉이에요. 즉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지 않으면 주로 명령문으로 쓸 때 그렇지 않으면 인데 평서문에서도 이런 의미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는 그녀를 좋아함에 틀림없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계속해서 그녀에게 전화하지 않을 텐데 키 플러스 ing는 뭐뭐라 계속하는 거니까 계속해서 전화하지 않을 텐데 자, 5월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옛입니다. 옛은 but과 거의 비슷해요. 의미가 자, 그는 못 박혔죠. 십자가에 못 박혔죠. in weakness 그렇죠? 약함 속에서 못 박혔지만 he we 살아있죠. by God's power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o는 그래서죠. 그래서 결과를 나타내죠. I couldn't afford the house 나는 그 집을 살 여유가 없었죠. 근데 그 집은 어떤 집이에요? 내가 정말로 원했던 집이죠. 그래서 I had to settle for second best 나는 차선 그렇죠? 두 번째 최고니까 차선이죠. 차선에 머물러야 했다. 그 정도가 되겠죠. 차선의 선택 안에 settle for 이렇게 만족해야 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곱 가지 대등 접속사 또는 등위 접속사라고 불리는 이 일곱 가지 접속사를 익혔습니다. fanboys 여러분들 잘 외워 두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종속 접속사는요. 이게 분량이 너무 많아서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나중에 구와 절을 다루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종류가 있는지만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이게 전부 다입니다. that과 의문사와 whether if 복합관계대명사 복합관계대명사는 의문사에다가 ever 붙은 거 이런 게 복합관계대명사죠. 형용사절 이끄는 거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죠. 이거는 아실 거고 부사절 이끄는 접속사는 너무 많아요. 시간 when 또는 while as 이런 것들이 있겠고 이유는 because since 조건은 if 양보는 although 그리고 목적은 in order that so that 결과도 so that 양태는 just as 같은 거 제한은 as long as 장소는 where 이런 여러 가지 접속사들이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한 번에 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티처킴스 어디셔널 익스플레니션을 좀 보시면 접속사가 아니라 다른 품사죠. 명사나 부사 등이 이러한 접속사가 아닌 다른 품사가 시간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every time 이죠. every time 얘가 뜻이 뭐예요? 얘는 whenever죠. 뭐뭐할 때마다 가 되겠습니다. whenever 뭐뭐할 때마다 by the time 뭐뭐할 즈음에 또는 뭐뭐할 때까지 first time last time next time 뭐 다 비슷하겠죠. 이건 뭐예요? 뭐뭐하는 첫 시간 뭐뭐하는 마지막 시간에 뭐뭐하는 다음 시간에 정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제가 형광색으로 좀 빨간색으로 해놓을게요. The moment The instant The minute 이거는 셋 다 뜻이 뭐냐면 뭐뭐하자마자예요. 뭐뭐하자마자 뭐랑 같아요? 에주스네즈와 같죠. 에주스네즈 이걸 명사 접속사라고 합니다. 자 예문 빨리 좀 보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I thank my God 나는 내 하나님에게 내 신에게 감사하죠. every time 뭐 할 때마다 I remember you 내가 너를 기억할 때마다 자 but 그러나 by the time이죠. 뭐뭐할 즈음이죠. 예루살렘의 탄생 고통이 시작될 때 즈음에 산통이죠. 산통 birth pain이니까 예루살렘의 산통이 시작될 때 즈음에 그녀의 자녀들이 태어날 것이다 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first time 우리가 만난 처음에 가 되겠죠. 우리는 click right away 여기서는 click이라는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click right away 즉시잖아요. click이 뭐냐면 이게 여러분 사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죽이 잘 맞다 이 뜻이 있어요. 죽이 잘 맞다 서로 뭔가 잘 어울리는 걸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즉시 죽이 잘 맞았죠. 그 다음에 the moment minute instant 이거는 뭐 하자마자죠? 뭐 하자마자 as soon as 와 같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라가 듣자마자죠. 뭐를 나쁜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됐어요. 이때 가다 아닙니다. 뒤에 형용서 나오니까 되다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얗게 됐죠. 그런데 as as 원급 원급 틀이죠. a seat 종이 만큼 하얗게 되었다는 얘기죠. as as 원급은 뒤에만 만큼으로 해석이 되죠. 종이 만큼 하얀 백지 처럼 창백해졌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부사 접속사입니다. 부사인데 접속사예요. 얘네 셋도요. immediately directly instantly 이것도 다 뭐와 같냐면 바로 뭐뭐 하자마자와 같습니다. 에주순 에주와 같은 거예요.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자마자가 상당히 많네요. 그죠? 그녀가 떠나자마자 나는 기억해냈다. 그녀의 이름을 I went home 난 집에 갔죠. 뭐 하자마자 I had finished the walk 그죠. 내가 일을 끝내자마자 directly 이거 뭐뭐 하자마자입니다. 나는 그녀를 인식했다 또는 알아보았다. 내가 그녀를 보자마자 그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하자마자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유명한 하자마자 구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저는 예전에 중고등학교 학생들 영어 가르칠 때 20대 한 중후반 과연 외국인들이 이러한 어려운 구문을 쓸까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영어 원서를 읽어보면서 보니까 종종 쓰입니다.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야 되겠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안 쓰이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안 가르치고 넘어가더라고요. 요즘 이제 영어학원 선생님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거 자주 쓰입니다. 자 일단 애주스네즈가 뭐 하자마자잖아요. 그쵸? 이거로 바꿔실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지금 위에서 배웠던 거죠. 더 모먼트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로 바꿔실 수 있죠. 명사 접속사나 또는 이제 부사 접속사로 방금 위에서 배웠던 요것들 이것들이 이렇게 다 쓰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일단 해석을 해볼게요. 내가 앉자마자 그쵸? 네 앉자마자 뭐가 있었어요? loud knock 시끄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있었죠. 어디를? 바로 그 문을 그쵸? 앉자마자 문을 시끄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있었대요. 자 그런데 얘를 갖다가 이제 노순어를 넣어서 변형할 수 있습니다. 자 애주스네즈가 뭘로 바뀌어요? 여기 보니까 노순어로 바뀝니다. 그쵸? 네 그리고 노순어로 바뀌고 동사의 시제는 과거였죠. 그런데 뭐가 돼요? 과거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콤마 보이시죠. 콤마 얘가 뭐가 돼요? 얘가 된으로 바뀌어요. 뒤에는 똑같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해석이 돼요. 뭐뭐 하자마자 내가 앉자마자 시끄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있었다. 아시겠죠?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이 노순어가 앞으로 이렇게 나와요.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럴 때는 도치가 일어나죠. 조동사가 나오고 그리고 주어가 나오고 동사 원역이 나오는 겁니다. 아 이거 pp가 나오는 겁니다. pp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내가 앉자마자 그쵸? 된 똑같이 나오는 거고 문을 시끄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있었다. 노순어 대신에 이렇게 하들리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순어 대신에 하들리를 이렇게 넣죠. 이것도 동일하게 과거 완료가 되겠죠? 그 다음에 된 대신에 이거는 when이나 before을 쓰는데 when을 더 많이 써요. 뒤는 똑같고 근데 하들리도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도치가 일어나죠. 뒤에는 when before 그 다음에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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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kt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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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 도치가 일어납니다. 도치, before man은 똑같고 나머지 뒷내용도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oning도 여러분 이것도 하자마자 거든요. 그렇죠? 전치사 다음에 이렇게 ing를 쓰는 세 가지가 있죠.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in ing가 있죠. in ing는 뭐뭐 함에 있어서 또는 뭐뭐 할 때가 되겠고 by ing가 있죠. by ing는 뭐뭐 함으로 써가 되겠고 그리고 on ing가 뭐뭐 하자마자예요. 하자마자. 그래서 얘를 하자마자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돼요? on 다음에 string down 쓰면 되겠고 내가 앉는 거니까 my를 써주면 됩니다.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으로 표현하거든요. 내가 앉자마자 뒤에는 또 똑같이 오면 되겠죠? 콤마 써주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거 이해 안 되시면 저한테 카톡이나 이런 걸로 질문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공식처럼 달달 외웠거든요. asus nez 쓸 때는 과거동사 쓰고 콤마 쓰고 과거동사. 하지만 no, no, hardly, skewers을 쓸 때는 과거 완료 시제를 쓰고 뒤에는 과거를 쓴다. 이렇게 저는 이제 암기를 딸딸딸 했었는데 그런데 제가 원서나 영어 원문을 보니까 반드시 과거 완료 시제를 쓰지는 않아요. 다르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asus nez 다음에 여기에도 과거 완료가 올 수가 있어요. 이게 다 달라요. 이거 한번 예문 볼게요. 제가 다 성경에서 가지고 온 예문인데 보시면 노순얼 나왔죠. 그런데 현재 시제가 쓰였어요. 노순얼 나왔죠. 그렇죠? 노순얼 여기도 나왔고 그런데 현재 시제가 쓰였네요. 여기도 노순얼 나왔죠. 그런데 현재 시제가 쓰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된 다음에 또 현재 시체가 쓰였네요. 그렇죠? 다 현재 시체가 쓰였습니다. 이렇게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하자마자 해석해 볼게요. 그들이 심겨지자마자, 그것들이 뿌려지자마자, BPP 수동태니까, 그들이 테이크 루트인 뿌리를 내리자마자, 어디에? 그 땅에. 그러자마자 그는 불었죠. 그들 위에. 바람을 분 거죠. 그리고 그들은 위들 말랐죠. 그렇죠? 자 그리고 월윈드는 이제 회오리바람 같은 거죠. 회오리바람 같은 거. 회오리바람이 그들을 휩쓸어 갔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휩쓸어 갔어요? 라이크? 이게 이제 그 최프죠. 최프. 최프가 이제 이게 뭐냐면은 곡식 껍질 같은 거예요. 곡식 껍질. 그렇죠? 겉껍질 같은 거를 말하는 겁니다. 곡식 껍질처럼 이게 휩쓸어 갔어요. 회오리바람이. 아시겠죠? 심겨지자마자, 뿌려지자마자, 뿌리를 내리자마자. 그러니까 그러자마자 그가 그들에게 바람을 불었고, 그들은 말랐고, 회오리바람이 그들을 곡식의 겉껍질처럼 휩쓸어 갔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뭐 하자마자 노순월, 댄. 이 구문에 반드시 과거 완료와 과거. 이렇게 시제를 맞추지 않아도 현재 시제를 써도 된다는 거예요. 자 밑에도 한번 보실까요? 이것도 노순월, 댄. 노순월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앞에가 헤드피피가 아니라 과거예요. 그냥 과거. 아시겠죠? 뒤에도 과거를 줬네. 이때도 보면 하자마자입니다. 자 그 말이 그의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가 되겠죠. 나오자마자. 소리. 어떤 소리예요? 하늘로부터의 소리가 말을 했다. 자 이것이 뭐입니까? verdict래요. 너에 대한 판결, 평결. 뭐 이런 의미죠. 자 근데 너가 바로 이 너부갓네스라 왕이죠? 너부갓네스라 왕 너에 대한 바로 이것이 평결이다. 그리고 그 평결이 뭔지를 설명해 주죠. 너의 나라가 취하여졌다. 너로부터. 그렇죠? 이게 메시지 성경. 다니엘 4장 31절입니다. 자 밑에도요. hardly 나왔다고 해서 hardly, scarcely, when before죠? hardly는 when이랑 더 잘 쓰이죠?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현재 완료가 아니라 과거를 이렇게 쓰는 거죠. 과거. 그렇죠? 그들이 보트에서 나오자마자 몇몇 남자애들이 운반했죠. 그렇죠? 이 패러플래직이죠. 패러플래직. 이게 이제 마비 환자를 가리키는 건데 자 어디에? 스트레처. 스트레처는 그냥 매트예요. 매트. 매트에 있는 그 마비 환자를 운반하고 그렇죠? 그리고 과거죠. 둘 다. 캐리, 캐리, 캐리랑 셋다운. 그를 내렸죠. 그렇죠? 어디 앞에? 바로 그들 앞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컴마컴마는 가로 묶어야겠죠. 그들의 담대한 믿음의 인상을 받은 예수님은 말했죠. 바로 그 마비 환자에게 힘내라. 아들아. 내가 용서한다. 너의 죄를. 이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밑에도 보시면은 hardly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또 과거로 썼네요. 과거 완료가 아니라. 그렇죠? 그들이 문에서 나오자마자 그렇죠? hardly. 문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은 뭐 하기 시작했어요? 예. 브래빙이죠. 이게 이제 블랩에서 온 건데 블랩이라는 단어가 이게 뭐냐면 이게 비밀 정보를 알려주다의 뜻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들이 그 문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은 비밀 정보 그것을 그렇죠? 그것을 갖다가 막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만나는. 그렇죠? 막 전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과거 완료 안서 과거를 써도 됩니다. 자 스케어슬리죠. 이것도 스케어슬리. 이것도 현재를 썼네요. 지금 현재. 그렇죠? 예. 현재를 썼습니다. 근데 여기는 또 현재 완료를 썼네요. 과거 완료가 아니라. 그 다음에 웬 다음에도 이렇게 썼습니다. 자 해석하게 되면은 그들이 심겨지자마자 뿌려지자마자 그리고 그들의 줄기가 땅 아래에 뿌리를 두자마자 그는 부셨습니다. 그들 위에 바람을 부셨죠. 그리고 그들은 말랐죠. 그리고 이 템페스트. 템페스트 폭풍이에요. 폭풍. 그렇죠? 폭풍. 아까 전에 위에 뭐였죠? 네. 웜 윈드였잖아요. 그렇죠? 이 폭풍이 운반했죠. 캐리오프 했죠. 그들을. 그렇죠? 이 어디로부터 뛰어낸 거예요? 바로 스터블. 스터블은 이제 그루터기 같은 거죠. 그루터기. 그렇죠? 그루터기나 어떤 그 이 그루터기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벼그루. 벼그루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것처럼 그것들을 캐리오프. 이게 흐트러버렸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도 현재 시제를 쓴 겁니다. 밑에도 보시면은 잉크가. 과거 썼죠? 마르자마자죠. 종이에서 마르자마자 질문이 시작됐다. 그렇죠? 에즈쓴 에즈 다음에도 무조건 과거만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과거 완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을 마치자마자 그 왕의 아들이 도착했고 그리고 목소리를 높였죠. 그런 다음에 울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왕과 그 모든 그 서번트, 그 하인들은요. 또한 울었죠. 매우 심하게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자, 나는 발견할 수 없었죠. 펜을 이 집에서. 그래서 그것들은 사라지는데 뭐 하자마자? 내가 그것들을 사자마자. 이때는 현재 시제가 왔네요. 현재 시제도 올 수 있습니다. 과거 완료도 올 수 있고. 자, 그래서 다시 위를 보시면은 이 내용, 이 내용에 이렇게 우리가 딸딸 외우고 나서 이 시제에 안 맞게끔 사용되는 내용을 원서나 여러 가지 영어공부 지문들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돼도 당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과거 완료가 꼭 안 올 수도 있고 현재가 올 수도 있고 과거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뭐뭐 하자마자라고 해석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접속사와 관련해서 유념해야 될 것들 몇 가지 정리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접속사가 나올 때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접속사가 나오면 무조건 뭐가 온다? 주호동사가 온다.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절의 개수의 하나를 빼면 접속사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영어의 문장이 엄청 길어요. 엄청 긴데 여기에 주호동사가 하나, 둘, 셋, 네 개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접속사는 몇 개 필요해요? 절의 개수 빼기 1을 하게 되면은 3개죠. 그래서 접속사가 3개가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접속사가 나오면 무조건 주호동사가 나온다. 이거를 알아두시고 그리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종속절 있잖아요. 우리가 이 팔품사에서는 종속절을 깊이 안 들었는데 종속절인 명사절과 형용사절과 부사절은 나중에 보겠지만은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로 축약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I hope죠. 그 다음에 명사가 와야 될 자리에 절이 왔으니까 얘가 명사절이죠. That I will see you. 내가 너를 보는 것을 내가 희망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얘를 이렇게 줄여 쓸 수 있어요. To see you. 너를 보는 것. 아시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I have a chair 하고서 to sit on이 돼 있어요. 그렇죠? 형용사죠, 얘는. 이렇게 꾸며주니까. 얘를 이렇게 풀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which I can sit on. 이렇게 꾸며줄 수 있는 거예요. 자, 밑에도요. 나는 공부했죠? 얘는 부사들이죠. 그들이, 그들은 공부했죠? 그들이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얘를 간단하게 so as to pass the exam이라고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렵고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한테 질문 꼭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릴게요. 자, 오늘 접속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